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난치고 싶다 롤롤롤롤 랄랄라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키키 키키 오비끼 질까로 모으기 이야 이의 엄청 크다 여기에 질깃가루 모아서 나중에 이따만 한팬 만들거야 그런다면 나중에 박스인 속이기 할까? 키키 키키 오비끼 어 다했다 어 다했다 이제 색칠만 하면 되어 어 전화 오네 누구지 에헹헤헤 에헤헤 아 어 facts 어 쟤라야 왜 어디캠 뭐해 나? 그냥 집에 있는데 지금 빨리 무게에 들어와 무한의 계단? 대결 신청하는 거냐? 나 지금 딱 다섯 판 정도 할 수 있어 혼자 하는 것이 심심해 그래 샤샤 치고 들어와 샤샤 알겠지? 오케이 나한테 도전한다 이거지? 그럼 이겨주겠다 샤샤 들어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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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펌이 잘 들었네 밥이 필통 한번에 여기에 소시지 있다 오바퀴 거 이건 내 거 여기 뽑기도 있다 나 뽑아볼게 아아 아아 아 뭐야 정교 꿀등? 아잇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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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이건 좋은 거 나온다 아 뭐야 뭐야? 공주? 음 나 공주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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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퀴 누나를 공탕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 떠올랐다 캬캬캬 먼저 크레파스를 종이에 컵에 잘 잘라서 넣고 전자렌즈에 넣은 다음 네 잘 녹았지? 이렇게 다 녹았으면 이제 지우개를 빠트려서 염색시키기 캐캐캐 이렇게 다 묻혀줬으면 아아 내놓으면 돼 멋지게 이렇게 얘가 크레인퍼스 목숨으로 질렀어 결정 Sold que rol 으아 쳤다 막판 어워 오우 너 ет 뭐 아하하 이겼다 내가 이겼다 어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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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悟 bankrupt冄 Lifket 아 오바퀴 죽어보자 겨우 이겼네 그럼 나머지 그리워야 그리워 볼까나 아 삐져나왔네 아 삐져나왔네 그래도 진짜 똑같이 그리려면 이렇게 실수 난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고 어 뭐야 왜이래 아 뭐야 이거 지우개가 이거 왜이래 어휴 뭐야 왜 웃어 이거 너가 한거야? 어 내가 한거지 재미나 깨깨깨재미나 깨깨깨 아 뭐야 내가 열심히 그린건데 너 땜에 다 망했잖아 아 진짜 아 재미나 지지재미나 아우 진짜 뭘 한거야 대체 그래도 망했지만 이 그림을 색칠로 살려보겠어 응 난 옆에서 창작활동을 하겠어 아우 저걸 진짜 동생만 아니었어 진짜 아니면 진짜 따라하지마라 따라하지마라 이게 진짜 저게 같자 따라하지말라구 따라하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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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망한 그림을 살리면 진짜 내가 대단하다 다시 한편만 대머리 사라합니다 끝 끝 어디 봐봐 짜잔 그래도 예쁘게 완성 얼 내까도 짠 좋아 오늘도 신나게 무한의 계단 이기고 색칠하고 놀기 대성공 어 이거는 내가 예전에 우리 조에 다니는 친구한테 내가 줬던건데 거기다가 다시 놔줬어 여기 뒤보면 랜덤박스 오비키스텔라 백스라 오리온 고객님 이러내서 와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뜯어볼까 뜯어보겠습니다 콜라가 넣어볼 것도 있어 이 안에 보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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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오리얀드서 주는 선물이잖아 한번 요거부터 뜯어볼게 이건 뭘까요 뭐야 우와 우와 백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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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사람 좋아겠다 남의 다음 거는 이건 누구지 어 이 controls 리용 이러는 선물 오륜 오렌 좋아 music 다음은 이거은 우와 이거 누구지 아 이거 나한테 주는거야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고마워 친구 고 고마워 친구 다음 어 텔라 이거 너꺼 어 색깔 이쁘다 짜잔 와우 진짜 재밌다 고마워 다음 친구 해볼까 오비키와 나와의 관계 오 좋아 좋지요에 좋아하면 했네 내가 해볼까? 나는 어떻게냐 나는 사랑 좋아요 좋지요 그냥 좋지요 이거 똑같이 그렸다 우와 1.1 더 하겠습니다 우와 오 오 이런 말랑이 줬어 우와 완전 이거 완전 좋잖아 이 점은 과연 뭐가 들었을지 개구리야말랑이 오오오오 개구리야말랑이야 이거 봐 개구리야뿌개진거야 우와 느낌 좋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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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거 개구리야리 여기 뿌개가지고 이렇게 느낌인데 우와 느낌 좋다 한 번 더 뜯어봐야지 우와 이건 스키시다 우와 롤리파 스키시 이거 나 진짜 좋다 느낌 좋은데 하트 그 다음에 이거 사탕 캔디 롤리파 1등 우와 고너스를 한 번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지? 도저히 모르겠어 우와 조심조심 오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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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지 진짜 잘 줬었다 바람개비인가? 우와 이거 풀로 만든건가 봐 오우 오 이거 재밌잖아 이 안에 반짝이도 났어 진짜 재밌다 봐봐 글씨 써볼게 내가 하트 오오 그 다음에 이거는 딱지치기 할 수도 있고 바람개비 딱지치기에는 불가능하다 우리 혜원이 고마워 땡스 혜원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사랑 산 절대로 나 새로운